조정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당정은 이를 계기로 계층과 세대 지역을 넘어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경제국난 극복운동의 성공을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시급한 일은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입니다. 국회를 바라보며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의 절박한 사정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천명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당정이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심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또다시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의 요청에 참모를 끼얹는 주장입니다. 또한 자발적 기부가 국민 우롱이고 편가르기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선의의 사회적 기부를 폄훼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4월 말 추경처리 시한이 고작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는 시간을 허비할 여유도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예산 증액은 국회가 빨리 추경을 심의해서 수정안을 의결하면 되고 그것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들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국회가 코로나 국낭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나서라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보여준 민의입니다. 미래통합당의 혁신과 새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신속한 결단과 협력을 거듭 당부합니다. 정부가 어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그간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했던 고용 및 기업안정지원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속도감 있는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특히 기간산업안정을 위한 산업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정 동의안과 함께 내수 활성화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안법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생명이고 속도가 정책의 성패를 저하합니다. 추경에 조속한 처리는 물론 비상경제입법에 4월 임시국현에 통과해 힘을 모아줄 것을 미래통합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올 1,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전분기에 비해 마이너스 1.4% 감소했습니다. IMF가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예측했던 전망과 세계적 경제충격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와 민생충격이 실물지표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것인데 다행히 방역과 경제위기에 맞서 우리 정부가 재정을 통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투자와 순수출 증가에 따라 성장세 하락을 완충해 주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4월 들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럭다운 조치에 따른 생산 차질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성장과 고용의 충격과 하방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하고 종합적인 총력 대응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비상경제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기금채권, 국가보증 등 국회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초 예정인 3차 추경안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과감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특히 민생경제화, 내수활성화, 수출활력유지, 한국판 뉴딜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급한 2차 추경 예산안 기금채권 시급한 3차 추경 예산안